강준우 예스 빨리 가져야 해 어 야 베이스 에디! 근데 집이 그냥 나가야 돼 바로가 해 빨리 빨리 가달래 I'm so sick it is 제이홉 미안하다! 미안하다 어떻게 해? 저는 제이홉이 되어서 진짜 웨이브 딱 한 번만 나가지고 그냥 한 번 웨이브 한 번 희 Two-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희 한 번만 더 실제 남자랑 메아 제이홉 쟣 된다 미 이제대로 와우 오 와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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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